이름은 길게 하면 성은 파이어, 이름은 피오노입니다. 짧게 말하자면 피오노입니다. 이 녀석의 무기는 검이 두 개 달린 창입니다. 이제 뭐로 들을까요? 특징은, 그리고 여기 줄이 궁금하다면 제가 말해줄죠. 이 줄은 산소호흡기입니다. 이렇게 산소를 호흡해서 얼굴까지 올라오니까 산소를 쓸 수 있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머리 이게 궁금하다구요. 이건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머리 보호됩니다. 자, 특징. 특징은요, 거미줄이 나오는 거미줄 발차기, 또 여러 폭탄으로 변할 수 있는 연기폭탄입니다. 이상.